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멍멍이고 기도 끝내주지 포 날은 멍멍이가 최고야 대추 넣고 인삼 넣고 북삶아 삼계탕이 훨씬 맛있어 지는 여름 몸부신으로 닭다리를 뜯어봐 다 먹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야 너 먹은 거 아니니? 삼계탕이나 드시지? 야 니가 더 맛있어 니가 더 맛있어 니가 더 맛있어 니가 더 맛있어 기도 끝내주지 포 날은 멍멍이가 최고야 대추 넣고 인삼 넣고 북삶아 삼계탕이 훨씬 맛있어 찌는 여름 몸부신으로 닭다리를 뜯어봐 다 먹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야 니가 더 맛있어 니가 더 맛있어 니가 더 맛있어 니가 더 맛있어 솔직히 요새는 이제 계곡이 저지가 완전히 그 폐지되었죠 이제 계곡이 먹는 거 금지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닭이 좀 불쌍하자